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 제목은 오르세 조교가 대면입니다. 오늘 캐스트는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정말 할 얘기가 이제는 없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스튜디오에 같이 온 조교랑 대화를 하다가 요즘 QA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 수학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해설 당일에 지난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설 당일에 막 풀고 스튜디오로 막 들어와서 막 해설 강의를 촬영하는 사이에 기사 검색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막 해설 강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또 그 개념적 접근으로 제대로 풀었으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쉬웠지 이건 정말 쉽지라고 얘기를 한 걸 지난 캐스트에서도 사과를 했듯이 그건 선생님의 그 당일에 어떤 체감이었고 여러분들의 실제 지금 수험생들의 100분이나 등급 컷을 보면 절대값이 굉장히 낮을 거다. 성적 자체를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꽤 많다. 상대적으로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성적을 덜 받아서 속상한 친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성적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난 이렇게 계속 하면 될 사람인지 뭐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QA에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 캐스트는 좀 행복한 이야기를 해볼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떠오른 게 이제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 촬영하는 동안 밖에서 조교들이 만들어준 PPT예요. 이 PPT의 내용이 오르세 조교가 대면인데 우리 오르세 조교들이 선생님이 조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조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주 단편적인 사진 몇 개를 보고 그 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주제인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쭉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좀 재미를 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못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이 주어진 사진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재미가 있는데 선생님이 못 살릴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안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조교가 넣어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작년 6평 끝나고 현장 강의 6평 바로 직후 현장 강의를 와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시험지 상담을 해주고 시험지를 보면서 넌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이러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시험지 상담을 하고 집에 갈 때 시험지 상담 받았으니 행복하고 발랄한 포즈 취해라고 했더니 학원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주는 현장 자료를 오봉이라는 봉투 오르세 봉다리의 줄임말인데 그게 영어로 적혀 있어서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봉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이렇게 딱 하트를 하고 가는 이 발랄한 모습으로 박제된 이때 이 친구가 6평을 3등급 받았었어요. 6평이 3등급이었어. 그런데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받았어. 작년 수능도 좀 어려웠거든. 아마 92점이 100분이 99였던 것 같아. 6평 3등급 컷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받은 이 친구가 결국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박제당한 채 간 이 친구가 조교가 됐고 그래서 조교들이 회식을 하는 장면인데 조교들의 팀이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현장팀이에요. 현장 QA팀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시간이 되게 중요해. 몇 시까지 와서 현장에 오는 수강생들과 질의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교들 중에 이 조교가 지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저 지각비를 걷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각비를 걷어서 아마 봄쯤 회식을 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각비가 100만 원 정도가 거쳤고 그중에 한 70만 원을 낸 조교가 바로 이 조교야. 어쨌든 아까 그 하트를 했던 조교가 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식도 하고 신나게 술도 먹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본인들끼리 야식을 먹기도 하고 저렇게 술을 먹기도 하고 술을 너무 먹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는 선생님이, 선생님이죠. 이제 조교 대기실이에요. 조교들이 QA도 하고 앉아서 저 안에서 밥도 먹고 본인들끼리 수다떨고 하는 조교 대기실인데 우리 조교들이 이제 문이 닫혀있고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아, 이 학구적인 느낌 뭐지?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의대생, 수의대생, 그리고 여기는 고대의공학, 그리고 여기는 고대 아마 자유전공 뭐 이런 네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길래 선생님이 너무 정말 우리 조교들의 모습이 이렇게 진중할 이런 모습 너무 바람직하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셋이서 하고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은 그 와중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트라이더, 자동차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가서 이 친구 옆에 앉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차 운전하는 게임이라고 했다가 북한 사람이냐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카트라이더, 그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게임을 하더니 바로 뒤에 이제 고기랑 이렇게 시켜가지고 조교로 일을 하면 중간에 식사를 하거든요. 본인들끼리 뭐 배민 이런 데서 밥을 시켜서 먹는데 이게 고기인 것 같아요. 삼겹살인지 뭔지 뭐 김치찌개도 있고 막 이렇게 카트라이더를 신나게 하더니 또 이제 또 밥을 시켜 먹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원 안에 조교들의 일부 모습이고 아, 이 사진도 되게 선생님 이거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조교들이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때 학원에 안 나가고 있었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지금 식사한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죠? 이 주식쿨이 이게 1리터짜리인가? 저거 되게 큰 거잖아요. 되게 큰 걸 1인 1 주식쿨을 들고 저렇게 건배를 해서 사진을 보내서 근데 저거 너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 곰돌이 입은 이 친구가 주문을 했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오늘은 떡볶이를 다 함께 먹자고 주문을 했는데 주식쿨이 아마 작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1인 1주식쿨을 저렇게 배달을 시켜가지고 저거를 건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엉뚱한 진짜 아 여기 수학을 백전받은 조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구실이나 이런 학원에 가면 이제 이게 극히 일부예요. 정말 극히 일부 이렇게도 있고 또 우리 겨울에 컨텐츠팀 우리 조교들 중에서 가장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팀은 워크샵을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1년간 제공할 그 커리큘럼이나 또는 문제 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 한 친구가 맨날 신라 스테이만 가다가 더신라를 처음 가봐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이라고 저장해놨다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티타임을 잠시 가지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달콤하게 만든 다음 저녁 뷔페도 먹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는 시간부터 문제 제작을 하고 커리큘럼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이 옆에 이렇게 먹고 있는 다 일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먹고 있는 이 친구가 아까 그 지각비 70만 원 그 친구예요. 그 조교고 그래서 밤에 이제 또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워크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일날 조교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어요. 스튜디오 끝나고 학원으로 가서 뭔가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그날 아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 촬영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학원으로 못 가겠어. 나 바로 집으로 가서 온으로 소통하자 했더니 어 안 된다고 오늘 꼭 와야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카톡에 올라와 있는 뭐 사진 그걸 사진이 아니고 뭐죠. 거기에 뭐 생년월일을 보고 준비했는데 사실 선생님 생일이 그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잘못된 생일을 이제 학원에 불을 다 꺼놓고 누가 봐도 학원에 불 꺼놓고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는 게 이게 완전히 그 깜짝 아 오늘을 생일로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또 선생님이 항상 조교들한테 아니 이게 수강생들한테도 사인해 줄 때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근함을 위해서 사인하고 뒤에다가 르세 언니 르세 누나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르세 누나 생축 이렇게 해서 초를 하나 딱 꽂아서 센스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런 생일 파티도 조교들이 해주고요. 행복합니다. 조교들도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조교들 중에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와서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는 조교들도 꽤 있어요. 오프라인 조교들도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종강하고 갓생 파티 갓생, 갓자를 붙이는 갓생이라는 게 새로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우리 학원 근처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파티를 했었어요. 그 단체 사진에 온라인 친구들도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종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들겠지만 이런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 조교가 되고 싶다라는 수강평도 되게 많거든요. 꿈을 꾸시고 6평 3컷도 100분이 99가 되는데 그 희망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희망을 시작으로 열심히 하셔서 반전, 기적, 우리 수강생들은 기적을 이룬 주인공들이에요. 기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진은 선생님이 르세 누나를 보여준 사진인데 선생님이 스튜디오나 현장 강의에서 촬영을 하면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선생님의 상반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조교가 넣어준 사진이에요. 보시면 르세 누나가 전체로는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이거는 일단 키가 좀 큰 편에 속하죠. 상반신 나올 때보다 조금 큰 편이고 이게 지금 거울에서 선생님이 셀카를 찍은 건데 선생님은 셀카를 안 찍어요. 사진 자체를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는 것도 안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때 이게 좀 되게 길어 보이는 게 조교들이 셀카를 찍어서 선생님도 인스타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나는 인스타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곳이 집,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스튜디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학원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연구실 사실 이 세 곳밖에 없거든요. 1년 내내 그런 생활을 대부분 강사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조금 심한 게 외부인과의 만남이 거의 없어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셀카를 인스타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야. 오늘도 학원, 내일도 연구실, 몰에도 스튜디오 맨날 거기서 거기인데 뭘 보여줘 보여줄 게 없어 그랬더니 일단은 그럼 선생님이 매일매일 왔을 때 온라인 친구들은 선생님의 상반신만 보고 오늘 하루 선생님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 할 테니 그럼 선생님 거울 앞에서 딱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오늘 강의 시작하는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처음 딱 찍었을 때는 다리가 너무 짧게 나온 거야. 그 조교들이 사진을 누가 그렇게 찍냐고 보통 이렇게 전신을 찍을 때는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카메라가 밑으로 가게 들고 찍어야 다리가 길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영국실폰에 가지고 있다가 올려줬어요. 선생님의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들은 전체의 모습이고 그 다음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겨울에 강의할 때 고양이가 선생님 차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찍어놨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Q&A나 수강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 사진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사진 보여주는 김에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그 겨울에 선생님 차 위에 올라가 있던 고양이 두 마리예요. 이 지하에 저 두 고양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저렇게 선생님 차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이 이제 조교랑 같이 들어오는데 조교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 조교 차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안락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진인데 이렇게 선생님 조교들이 학원에서 연구실에서 술과 술과 술로 이어지는 열심히 수학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런 긴 시간 동안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뭐 회식이 있거나 이럴 때 사진을 올려서 맨날 술만 먹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안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펼쳐놓고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조교는 이 사진을 두고 선생님은 빠지고 이 사진을 놓고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르세 누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누나 누나 아까 그 친구 이렇게 밝은 포즈를 취했던 이분 이분 이야기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 조교 이야기를 최근에 현장에서도 했었는데 행복한 카트라이더 이거 펴놓고 할까요? 주식쿨? 어떻게 달콤한 주식쿨? 오케이 오케이 작년 6편 끝나고 선생님이 6편 끝나면 현장 친구들 시험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상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지 상담을 하면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험지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항상 매년 6편 시험지를 보면 모든 시험지 안에는 너무나 희망이 가득해. 그 희망이 나의 눈에는 저의 눈에는 참 잘 보여요. 그 절망보다는 주로 시험지 안에 희망이 보여. 그리고 그 희망을 콕콕 집어내서 넌 이런 걸 해주면 그러면 수능에는 최소 92점에서 시작할 거야. 그런 희망들을 봐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시험지 상담을 했을 때 물론 이번 6편을 아주 잘 본 친구들 현장에도 100점이 있고 96점이 있고 정말 고3 학생들이 한 번에 100점 96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잘한 거지.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 100점 96점인 친구들은 사실은 걱정이 없잖아. 그죠? 사실 92점 88점까지도 이번에는 꽤 괜찮은 100분위를 받을 거야. 84점 80점 초반 그래도 1등급이니까 마인드가 그래도 조금 괜찮죠. 근데 이제 더 아래 더 아래 더 아래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아마도 상대적인 거겠지. 내가 더 낮은 점수 떼었다가 올라왔으면 아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희망을 볼 거고 내가 좀 더 기대했던 것보다 못 받았으면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어떤 친구든 간에 절대적인 점수가 높든 낮든 또는 내 기대치보다 높든 낮든 그 모든 친구들의 시험지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희망이 분명 들어 있어요. 방금 저 되게 신나게 하트를 그리고 나갔던 저 친구는요. 선생님한테 2년 동안 강의를 들은 학생이에요. 고3 때 만났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 선생님 눈에는 아주 사실 만나서 봤을 때 현 수험생들 그 누구도 아 얘는 수능 수학에 100점을 절대 못 받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선생님 사실은 강사 인생에 사실 솔직히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 빼고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충분해. 충분히 수능 수학에서 100점 1등급 충분히 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 항상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건 난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희망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우리 조교 저 조교를 A조교라고 해볼게요. 이 A조교에게서는 처음부터 그게 보였어. 너 잘할 거야. 근데 정말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고3 내내 3등급이 나왔어. 근데 이제 본인은 분명히 본인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데도 성적이 빨리 따라와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갈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실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이 빨리 안 따라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기 자신이 해오던 습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납득이 돼야지만 수정이 되고 한 번 수정이 되면 그것을 쭉 자기 것으로 갖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교정해야 돼. 교정해야 돼. 이렇게 교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교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 한 7, 80%만 알아도 나는 다 알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를 알아도 나머지 1%를 모르면 난 아직도 잘 몰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의 캐릭터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 친구는 너는 처음부터 그랬어. 오래 걸릴 거야. 근데 결국엔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죠. 그리고 본인은 수능을 보고 그 아쉬움에 N수를 했고 한 번 더 재수를 했고 재수를 하면서도 당연히 성적은 빨리 변하지 않았지만 실력은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시작부터 또 다시 선생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정말 많이 변했어. 질문을 받아보면 질문의 질이 달라지고 아 이 정도면 1등급은 무조건 나와. 자 이제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성적대로 올라갈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어. 나는 그 조교의 실력을 그렇게 봤고 근데 실제로 성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저 6평에도 만년 3등급이 저 6평에도 3등급을 받아온 거야. 근데 6평 바로 직후 현장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오늘은 상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일자를 다 잡아서 쫙 문자를 할 테니 피드백을 해라. 그리고 확정된 시간에 다음 주부터 상담한다. 상담 주간이 6평 다음 주거든요. 상담을 한다라고 했더니 저 친구가 잊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진짜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얼마 전에 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제가 울진 않았어요. 그래서 난 너 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그렁그렁 했는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운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인정. 어쨌든 그렁그렁 해서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선생님 상담을 미리 오늘 해야 되겠다. 나는. 왜냐하면 일주일간 제가 온전히 공부를 할 그런 어떤 마인드가 안 된다. 너무 6평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상담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서 눈빛을 딱 보니까 너무 상처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친구를 계속해서 봤지만 이제는 성적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걔 끝이 나는 보이니까 난 보여요. 근데 본인은 이제 불안하고 힘든 거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상담 받아야겠어. 그래서 너 거기 기다려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 껴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성적은 3등급이지만 실력은 3등급이 아니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희망이 여러분들의 시험지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실력은 이미 많이 변해서 문제를 푸는 방향성이나 이런 건 잘 만들어졌어. 근데 끝까지 풀어서 답이 나오는 힘이 아직 딸린다거나 또는 100분 안에 30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그런 시간 운영 능력 그 훈련이 아직 안 됐다거나 어쨌든 올바른 방향성으로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시도하고 있는 것까지가 시험지에 쫙 보이더라고요. 아 괜찮아 너 지금 3등급 이건 그냥 3등급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너 실력은 3등급 아니야. 너 수능에서 92에서 출발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애가 상담을 받고 나가면서 아까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도 이번에도 유평 끝나고 선생님 저 상담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험지 상담이 급해요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상담해 주면서 작년에 이런 애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번에 선생님한테 빠르게 상담을 요청한 학생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너무 잘했더라고. 너무 잘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고 실수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21번을 완벽하게 풀었어. 디귿을 선생님이 유평보로 보내기 전 마지막 현장 강의에서 디귿을 막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귿이 똑같이 나왔어. 그걸 똑같이 풀어놓고 기억, 니은이 참이고 디귿이 틀렸어. 근데 뭐라고 정답을 적었냐면 아까 선생님이 21번 해설하면서 기출 152, 30 해설 속에서 이거 되게 웃긴 에피소드 있는데 내가 캐스트에서 얘기해 줄게 했거든요. 그 강의 듣는 분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거를 A가 참이면 100, B가 참이면 10, C가 참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았으니까 아니죠. 기억이 참이면 A는 100 그거였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았으니까 110이잖아. 근데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을 정확하게 정말 출제 의도대로 맞게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의 비교를 정확히 해놓고 디귿을 땡 했는데 기억이 참이면 100, 니은이 참이면 100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으로 적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건 이제 이런 희망이 보이는 시험지보다 더 심한 실수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그거를 디귿을 그래서 웃긴 얘기라고 한 이유가 머리카리에 걸렸어요. 웃긴 얘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기억이 참이야? 니은이 참이야? 둘 다 100점씩 주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3개 중에 2개만 골라내면 무조건 200? 무조건 참 정답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1번처럼 기니딜을 그렇게 냈는데 기억, 디귿을 맞다고 해도 200 니은, 디귿을 맞다고 해도 200 야, 오른 것 개수만 고르면 점수 주겠다. 이거겠니? 라고 하면서 막 웃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맞춰야 되는 문제들에서도 성적이 많이 깎여서 속상해 하는데 본인 기대치보다 못 나와서 근데 딱 보니까 야, 넌 수능에서 100점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친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친구는 3등급이었다가 100분이 99가 됐어.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명 중에 또 3등급인 애가 있었어요. 이 비슷한 3등급? 근데 이 친구는 또 연애하고 놀고 하다가 원래는 잘했는데 성적이 거의 뭐 정말 팡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시험실 잘 보니까 아, 개념 에센스로 기본은 잘 잡아놨어. 근데 중간에 좀 놀았을 뿐이야. 아, 다시 정신 차려하면 팍 뛰어오를 수 있겠다. 야, 너 92점은 나올 거야. 이렇게 상담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아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6평 끝나고 3등급, 작년 6평 끝나고요. 4등급이 있었어요. 얘는 1컵 받았어요. 너 4등급 시험지 보고서 넌 1등급은 나올 거야.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은 잘했는데 나머지를 못해서 또 현장에서 N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년 친구들 6평 상담했던 기록지를 보니까 이런 낮은 등급이어도 그럼 선생님 학원에서 3, 4등급은 있냐? 아닙니다. 세상위반 같은 경우는 한반이 통으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험지의 희망이라는 이게 주제인 거야. 이게 뭐냐면 나는 아까 대화 주제였어요. 조교랑 마무리를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 맞췄단 말이야. 다 맞췄어요. 그럼 나는 선생님 저번 캐스트에서는 문제 적중한 것도 올려놨잖아요. 나는 그러면 직업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이래저래. 찍히는 것도 싫어해. 나는 돗자리를 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보다 더 맞추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들 점수도 다 맞췄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조교랑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아 그런 건가 보다. 내가 내가 맞춘 게 아니라 내가 너는 이 점수를 받을 거야 라고 떠들어서 그리고 이 상담을 한 우리 학생이 수강생이 그걸 믿어서 그래서 다시 마음이 밝아지고 학원 문을 나가면서 아까 이런 어떤 발랄한 모습 이런 모습이 찍히고 박제가 되면서 유유상종이라고 울다 보면 자꾸 울릴만 생기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고 희망을 막 끌어내 넌 돼. 야 너는 수능은 잘 볼 거야. 아 그래요 선생님 믿어. 그럼 저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나게 발랄하게 지금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나 생각해 봤더니 다 웃으면서 나갔어요. 선생님 말을 믿고 웃으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찍어 놓거든요. 증거 사진으로. 그래서 발랄한 모습이 박제가 된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나가면서 발랄하게 찍혔어.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보고 우리끼리 또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포즈가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런 연구실 조교들끼리도 또 이걸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이 시험지 상담을 여러분들과 일때로 만나서 다 할 수가 없잖아 지금. QA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한 거라는 건 뭐냐. 선생님이 물론 선생으로서 어떤 관점들을 볼 수 있겠죠. 선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겠죠. 당연히 수학적으로 처방을 내려준 게 있었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시험지 안에 있는 희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희망을 바탕으로 시작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해서 진짜 발랄하게 행복하게 하반기를 사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스스로 한 번 훑어보세요. 스스로. 일단 첫 번째. 내가 실수한 성적이 몇 점이나 되는지 체크해봐. 그게 올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히 내가 당연히 디폴트로 다시 시험을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성적이니까 실수한 문제가 몇 문제나 되는지 확인. 두 번째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지. 시험장이라 해서 당황했을 수 있잖아. A점도 100, B도 100 이렇게 줬을 수 있잖아. 아니 말도 안 되는 정말 에피소드잖아요. 두 개를 맞추면 100? 그러면 어떤 걸 옳다고 해도 두 개를 맞추면 200의 답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시험 시간에는 안 보일 수 있거든. 첫 시험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수들을 잡아내봐. 실수한 거 잡아보시고 다시 마음 딱 잡고 다시 풀어봐. 다시 풀었는데 풀려. 그러면 나는 시험장에서는 늘 못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때 내가 미쳤었나봐. 다시 푸니까 풀리잖아. 다시 풀리니까 풀리는 이게 내 실력이야. 수능장에서는 풀겠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선생님은 시험지 상담할 때 그 희망을 다 끌어내거든요. 집에 가서 풀어봤어? 그랬더니 진짜 마지막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뭐였어? 그래 그럼 그건 너는 그쪽이 약한 거야. 그쪽은 채워. 근데 이런 건 풀 수 있었어? 그래 이거는 너의 당황스러움이고 그 순간에 착각인 거지. 그 순간에 실전에 대한 대응이 안 된 거지. 그건 연습하면 돼. 그건 시간의 문제고 훈련의 문제야. 근데 그건 진실이거든.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봐도 아마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으로 빙의가 돼서 여러분들 시험지 안에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희망을 찾아내. 그리고 그만큼의 플러스를 한 다음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고요. 분명 될 거라고.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마도 이 선생님이 상담한 작년 수강생들의 결과의 본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재밌는 사진들과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 안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고 조교하시고 마지막에 갓생 파티 하면 그때 오시고 조교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시험지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서 어떤 분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가끔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미안해요.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너무 힘든데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자꾸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마치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되게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믿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번 퀘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감독님도 너무 늦어지고 다들 아주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느라 이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모두에게 감사하며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며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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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겠습니다.